어 여기서 이렇게.. 아.. 오.. 뭐야.. 아.. 앞뒤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라고? 저건 좀! 아 뭐해! 어어! 아 얘들 해봐! 저거 버튼 안 눌려요! 아 다시 다시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너무 붙어있어서 안되댕냐고? 뭔가? 좀 멀리서 하면은 시야각이 넓어질라나? 이게 먼저 이게 문제였네 너무 붙어서 했구나 아 왜이래! 아 뭐야! 안 눌러져 아니 버튼이.. 마우스가 버튼을 잘 따라갔던거 같은데 왜 저거 안 눌러지냐 아 뭐냐고! 아 티타늄 버튼이냐고! 아 무거운 버튼인가봐 야 이거 1스테이지 연습해야되냐? 1스테이지 연습있네 아 뭐야 이거! 눌러졌다가 안 눌러졌다 그래 웅크리기를 누를까? 웅크리기를 누르면은 이게 시야가 넓어지는데 어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요 좋아 정했다 웅크리기가 좋아 좋아 웅크리기야 야 아아아아 아 뭔데 아 야 저기 버튼에다 껌 발라놨어 겁내 안 눌려 콜라 쏟았어? 하하하하 설탕콜라 쏟아가지고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안 눌러지 하하하하 아 듣기만 해도 킹받는데 아아이 하차 쳐파 하아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내가 원하는 그림 점프하고 버튼 누르고 바로 탁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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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탁 아 왜 안되는데 이거 야 이거 1스테이지가 젤 어려워 봤냐? 야 진짜 빨랐다 이번에 야 이거 뭔가 엄청난 속도였어 방금 안 돼 올라갈까? 스페기